안녕하세요. 금일은 추석 휴가 전 금주의 주요 뉴스를 정리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주요 마지막에는 기사에 대한 개인 의견을 첨월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드릴 10 재매각 관련 국제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입니다. 해운 전문지 및 한국 뉴스지에서는 하나오션이 드릴 10 두척 관련 노어던 드릴링과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을 보도하였습니다. 노어던 드릴링사는 하나오션과 체결한 드릴 10 재매각 계약과 관련 인도 지연 등을 사유로 2021년 8월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한선수금 9천만 달러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나오션은 이행거절 및 또는 중대 위반을 사유로 노어던 드릴링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LMAEA 중재 개시하였으며 이에 노어던 드릴링사는 하나오션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에서는 하나오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주의 계약 해지 권리와 선수금 반환 권리가 없음을 판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국제소송에서 승소한 진행 상황입니다. 노어던 드릴링사는 하나오션이 건조한 7세대 드릴 10 웨스트 아킬라호와 웨스트 리브라호를 각각 2억 9,600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하고 9천만 달러의 선수금을 지분했던 것입니다. 해랑 드릴 10은 2013년 7월 시들일이 발주한 것으로 당시 계약 금액은 11억 6천만 달러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 급각과 함께 시들일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계약이 해지한 것입니다. 두 척의 드릴 10 중 웨스트 아킬라호는 2022년 11월 프레데릭 모니 미국 사모펀드와 공동으로 2억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또한 웨스트 아킬라호는 프레데릭 모니 매입 직후 미국 시초회사인 트랜스오션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결국 두 척의 드릴 10은 매각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하나오션은 재정적인 리스크가 줄어든 상태이므로 하나오션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삼성중공업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발주된 FLNG 5척 중 4척을 수조하며 글로벌 점유율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조 경험이 있는 FLNG는 호주 프레일로드, 말레이시아 펫노너스, 모잠비크 프로젝트이며 금년 1월 수조한 말레이시아 펫노너스 ZLNG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중공업 9월 IR 보고서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FLNG 프로젝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주가 유력한 프로젝트는 이탈리아 ENI사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코라이차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FLNG 수주에 성공하면 지난 2011년 첫 FLNG 수주 이후 12년 만에 연간 2기를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델핀, 캐나다 시더, 크시 리심스 등 다수 프로젝트에서 FLNG 수주를 노려볼 수 있으며 델핀, 시더 프로젝트의 경우 삼성중공업이 FLNG 기본 설계, FED를 완료한 상태여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상선보다는 해양 프로젝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삼성중공업의 드릴 10 관련 내용입니다. 2019년, 펜너블 S사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하여 2011년 인도한 드릴 10DS-5에 대하여 펜너블 S사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부정사용으로 2.5억불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당사의 행위와 펜너블 S사의 손실 사이의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펜너블 S사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8일 펜너블 S사가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호재와 리스크가 함께 나오고 있어 회사 측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접어들면서 조선소 수주 소식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반기는 한국조선소의 수주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와 각 조선소별 단골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잘하여 선박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선박, 해양 관련 뉴스를 전달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시면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찬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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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